오케이 무선 모형 RCA 라이프입니다. 고스트 차입니다. 고스트 차. 보시면 모터가 일명 깡통 모터가 됐죠. 뭐 깡통 모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지만 깡통에다 이렇게 노말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. 깡통 모터였을 때 아무리 달려도 브러쉬리스가 아닌 이상은 좀 어렵고 이렇게 리튬 폴리엄을 올린데도 삐삐다서 올린데도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제품이 플라스틱 기아 서버다 보니까 약해요. 이건 솔직히 망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고스트라는 차를 만난 이후로 이 고스트 차량을 두 가지 모양 두 가지나 세 가지 타입으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서버는요. 이게 서버가 망가진 거거든요. 이게 망가진 거예요. 서버가 띡 망가져요. 이 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터 변속기도 브러쉬리스 바꾸고요. 그 다음에 서버 기아도 메탈로 하려고 합니다. 보시면 이게 메탈 서버 기아예요. 서버 이름은 995나 995MG, 995, 996, 945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메탈 서버 기아로 무작정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브러쉬리스로 하고요. 그 다음에 히트싱크를 달고요. 그 다음에 라디오박스가 방수 라디오박스, 방수 라디오박스. 그 다음에 사운드가. 사운드가. 사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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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이것도 이쁘게 나오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LED까지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다가 사운드 오 베이비 자아 불 멋있나요 여러분들 모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요 아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 버튼도 있어요 여기서 TH하고 아래 TH가 있어요 TH를 바꾸시면 돼요 예민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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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요 조절 가능합니다 이게 조절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조절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후드가 엄청나 빠르기 때문에 버튼 안 누르고 그냥 껐다 켤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세팅 해 놨거든요 약간 가솔린 엔진처럼 약간 오파요 RPM이 살짝 이렇게 나온 차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차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LED 나오고 열어 나오잖아요 가격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가 있는데 19만 9천원을 맞추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조립하는 시간만 지금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니까 2시간까지 걸렸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극복을 한번 해 봐가지고 19만 9천원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그 창은 60kg 70kg 나오고요 그 다음에 LED 나오고 그 다음에 방수 모변 그 다음에 오일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조명 같은 거 되게 멋있게 나오고 GT3조동기 액정달링까지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19만 9천원에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해 볼게요 여러분들 10만원대가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까지 해서 40만원짜리까지 해서 40만원짜리 잡는 그런 차 몬스터 고스트를 여러분들께 출고시키기 전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진행 한번 해 볼게요 진행 동영상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눌러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재밌는 거 많이 그 RCLF 쪽에다가 답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토토님 박경규님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계속 올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짠 치즈스비까지 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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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